우! 축하드려요! 솔로 데뷔! 감사합니다! 두 분 너무 어색하신데요? 그쵸? 네! 어색함을 깨루고 어색하지만 저희가 잘해보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쵸 그쵸 지금 몇 번이고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친분이 있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방송국에서 그쵸 여러 번 이렇게 뱉었죠 오며가며 이렇게 인사만 드렸지 이렇게 제대로 얘기하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인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를 제가 잘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쇼케이스 때 오랜만에 팬분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팬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맞아요 직접 못 만났을 때는 긴장감이 막 고주되어 있다가 박사 만나고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내가 그동안 왜 걱정했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? 또 솔로 데뷔 선배님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도 많이 어땠나요? 그때 데뷔할 때 많이 긴장이 됐는데 진짜 확실히 팬분들이 계시니까 힘이 많이 됐어요 맞아요 팬분들의 눈을 한 분 한 분 보면서 무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솔로 선배로서 네 감사합니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릴게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20리즌스를 하면서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좀 이렇게 파헤쳐 보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약간 솔로를 하면서 좀 그런 고민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역시 이게 솔로를 하면은 좀 포커스가 그동안에 보여준 모습도 있지만은 좀 더 다양한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맞아요 이게 좀 목표가 되면서 되더라고요 역시 선배님 네 성공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양이의 대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왜죠? 지금 대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이 대화하는 것 같은가 왜죠? 네 고양이처럼 네 좀 조심스럽고 약하고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너무너무 좋다 네네네 저는 큐브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큐브 좋아요 어제는 큐브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? 최애곡이 근데 이건 진짜 하나라고 단정지 없어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맞죠 다 내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 애기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다 좋습니다 둘 다 고양이 상이어서요 그래서 아까 고양이들이 대화 갔다고 아 그래요? 황민현 씨는 이제 또 고양이 상이긴 한데 제가 고양이 상인가요? 약간 눈매가 그래도 아 약간 좀 맞아요 고양이 고양이 둘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 분 서로 긴장한 게 너무 귀여워요 아기 사시나무 같네요 긴장은 안 했는데 뭐 긴장까지는 안 했는데 그렇죠 어색할 뿐이죠 그렇죠 지금은 좀 괜찮죠 그래도 괜찮죠 저는 아까 오프닝 할 때가 진짜 긴장했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이 아 그래요? 솔직히 그때는 사시나무였는데 지금은 괜찮죠 지금은 너무 멀쩡합니다 저도 너무 괜찮습니다 아 좋습니다 돈 워리 네 돈 워리 저는 그래서 저는 이동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동 시간이 너무 편했다고 아 그때가 자유시간이구나 살짝 자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앞으로 좀 많이 겪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네 뭐 커피 프라프치더만 가능하겠습니까? 뭐 베이글이든 뭐 빵이든 다 가능하죠 사이드도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 아 너무 좋네 황도라고 말만 해주라 저 황도해도 되나요? 네 솔직히 남자 아이돌 중에 나보다 잘생긴 사람 없다고 생각한다 요거 거짓이라고 했어요 네 정정할 기회 드릴까요? 아니 왜 정정 안 하겠어요 요즘 시대가 내 얼굴이 호감 가는 얼굴로 비춰질 수 있는 시대구나 옛날에도 아니었을까요? 옛날에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었을까요? 저도 시대를 잘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저도요 무쌍이라는 게 맞아요 활동을 하기가 맞아요 호감형이라고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잘 타고났다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 저도 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바디로션 아 약간 바디로션파 아 바디로션으로 바디로션도 오래 가잖아요 향이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 약간 살냄새랑 섞이면서 그게 그게 저는 좀 좋아서 음 그렇게 쓰는 편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인데 네 필름 카메라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네네네 요즘 필름과 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래서 네 또 현상화로 가는 것도 조금 귀찮기도 하고 합리적이시네요 네네네 계정 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이 옵티머스홍인데 네 그 계정은 옵티머스 시선이에요 아 나의 시선 네 저도 있거든요 있으세요? 말해도 돼요? 네 전 바위 쓸기 아 하위 쓸기인데 이제 바위 쓸기 해가지고 하위 쓸기가 본 계정이고 네 바위 쓸기가 사진 계정이에요 사진이랑 그림 막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걸 올리는 계정인데 네 오 이런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소통하는 게 취미를 또 공유한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바위 쓸기의 전시회 열어줄 생각 있나요? 진실 혹은 과짓? 저 된다면 진실 저도 네 많이 모아가지고 팬분들이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진짜 찍는 거 너무 좋아하고 저도 그런 여행 가서 찍는 사진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잘 나온 게 있다면은 팬분들을 위해서 언젠가 전시회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두 분 하늘 사진은 안 좋아하세요? 어떠세요? 전 좋아합니다 어 저 하늘 사진 많이 찍어요 오 네 저도 하늘 사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진짜 다르잖아요 맞아요 정말 매일매일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제 눈에 담기는 것도 좋지만은 좀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서 네 남기는 타입인데 저는 이번에 괌에 갔다 왔는데 네 하늘에 별이 정말 많더라고요 음 그 별자리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가 아 또 있어서 네 나중에 또 해외를 가신다면은 한국에선 잘 안 보이잖아요 저는 TMI인데 네 저 얼마 전에 오로라 보고 왔어요 어? 진짜요? 아이슬란드 가서 더 멋진 걸 보고 오셨네요 진짜 강추예요 그것도 사진을 남기셨겠네요 네 올라오겠네요 네 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건강에 엄청 관심 많아서 그래요? 뭐 챙겨 드세요? 그냥 꼭 필요한 영양제 같은 거 챙겨 먹고 아 아침마다 좀 챙겨 드시는 네 먹고 식사 후에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네 그런 기본적인 것만 잘 챙겨도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약간 그리고 진짜 먹는 게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네 맵고 작고 자극적인 것들 먹으면 맞아요 맞아요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붓고 네 맞아요 그래서 비결은 몸에 좋은 거 잘 챙겨 먹는 거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정말 부족한 실력이 아니에요 최고였어요 아 너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첫 솔로 활동 정말 대박 나길 바라면서 네 몸 관리 잘하시고 네 드라마도 이제 첫 촬영 하시는데 열심히 잘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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